요즘 도시를 벗어난 교회 지역에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곳을 노린 절도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들이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용의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천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전원주택 주변을 서성거리며 내부를 살핍니다. 이윽고 가수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뒤 잠금장치가 허술한 창문을 뜯어냅니다. 용의자는 지붕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층 화장실과 연결된 환기용 창문을 진입 통로로 삼았습니다. 이 남성이 절도를 시도한 건 지난 8일 오전 11시쯤. 불과 30분도 안 되는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귀중품과 현금이 사라졌습니다. 범행 당시 집주인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일부 훼손된 창문들을 빼면 별다른 범행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발장문을 열어봤는데 신발 한 켤레가 없어진 거예요. 결혼반지나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그때 이제 아는 거죠. 같은 날 이웃집 두 곳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옆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집도 피해를 입었음을 알게 됐을 만큼 범행이 감쪽 같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모두 동일 범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용의자가 마을 내 빈집에 들어가 주변 집주인들이 밖에 나가는 틈을 기다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거기에 잠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걸로 봐서는 계획적 범죄인지 우발적인 범죄인지 그거는 아직 판단하기가 정확히 어렵죠. 다만 마을에 CCTV가 많지 않은 데다 인상착의만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에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